안녕하세요. 신기하고 재미있게 모양이 변하는 변신 놀이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양면 색종이 6장 필요해요. 색종이 6장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겠습니다. 색종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놓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반대쪽으로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두 선이 가운데 점에서 만나요. 아래쪽 뾰족한 모서리를 가운데 점까지 오도록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선이 생겼어요. 이 선에 맞추어 다시 한번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접었던 거 그대로 접어 올립니다. 한 칸 옆으로 돌려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가운데 점까지 접었다 펼친 후 선에 맞추어 다시 한번 접어주고 그대로 덮어줍니다. 다 접었다면 뒤집어 주세요. 이번에도 네 뾰족한 모서리를 가운데 점까지 오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네 군데 모두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번엔 아래쪽 색종이를 위쪽으로 반으로 네모 모양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꾹꾹 아래쪽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펼칩니다.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선을 확인해주고 양쪽 네 모서리, 윗부분 세모 모양의 손가락을 넣어 주머니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때 세모 가운데 있는 선을 꼬집듯이 잡아주면 더 잘 돼요. 그리고 이 세모를 반으로 이렇게 앞뒤로 접어줍니다. 여기도 벌어진 주머니 세모를 반으로 접어주면 이렇게 앞뒤가 하트 모양으로 나와요. 같은 방법으로 여섯 개 만들어주세요. 하트 모양 색종이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하트 위쪽에 꼼꼼하게 풀칠해주세요. 하트 전체에 풀칠하고 두번째 하트를 그 위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트 전체에 꼼꼼히 풀칠하고 세번째 하트를 그 위에 붙여줍니다. 다시 세번째 하트 위에 꼼꼼히 풀칠하고 네번째 하트 붙여주세요. 하트 전체에 꼼꼼히 풀칠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섯번째 하트도 붙여주세요. 또 그 위에 풀칠하고 마지막 여섯번째 하트를 붙여줍니다. 풀이 마를 때까지 두꺼운 책을 그 위에 올려놓고 5분 동안 기다려주세요. 풀이 마를 때까지 꼭 기다려야 잘 펼쳐집니다. 풀이 마른 후에 이렇게 펼치면 이런 모양 나와요. 이번엔 첫번째 하트와 여섯번째 마지막 하트를 연결할게요. 첫번째 하트에 풀칠하고 색종이를 이렇게 펼쳐서 첫번째와 여섯번째 하트가 서로 만나도록 해주세요. 하트 전체가 만나도록 해줍니다. 풀이 마를 때까지 1분 정도 기다리면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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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